21번 고리를 골라요 고리를 골라요 22번 기차 기차 23번 베개입니다. 베개입니다. 24번 청소기를 밀고 있습니다. 청소기를 밀고 있습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경운기입니다. 2 손수레입니다. 3 콤바인입니다. 4 트랙터입니다. 청소기를 밀고 있습니다. 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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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번 여기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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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빵집입니다. 3 세탁소입니다. 3 옷가게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1 약국입니다. 1 약국입니다. 27 27 27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쇼핑을 합니다. 2 2 영화를 봅니다. 3 윷놀이를 합니다. 4 생일 파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쇼핑을 합니다. 2 2 영화를 봅니다. 3 윷놀이를 합니다. 4 생일 파티를 합니다. 4 생일 파티를 합니다. 28번 양말이 얼마나 있습니까? 1 일 일곱 송이 있습니다. 2 여섯 송이 있습니다. 3 일곱 송이 있습니다. 4 여섯 송이 있습니다. 3 양말이 얼마나 있습니까? 1 일 일곱 송이 있습니다. 2 여섯 송이 있습니다. 3 일곱 송이 있습니다. 일곱 켤레 있습니다. 4 여섯 켤레 있습니다. 5 일곱 송이 있습니다. 5 일곱 송이 있습니다. 29 주차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식당 위층에 있습니다. 2 일곱 송이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3 작업장 아래 층에 있습니다. 4 일곱 송이 있습니다. 4 조차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일곱 식당 위층에 있습니다. 식당 위층에 있습니다. 2 화장실 np. 오후의ижу 있습니다. 3. 작업장 아래층에 있습니다. 4. 사무실과 휴게실 사이에 있습니다. 30번 오랜만에 점심을 나가서 먹을까요? 3. 삼겹살은 2인분 이상만 팔아요. 4. 일이 많으니까 그냥 시켜 먹어요. 오랜만에 점심을 나가서 먹을까요? 1. 여기 비빔밥 2인분 주세요. 2. 치킨 한 마리만 배달해 드릴게요. 3. 삼겹살은 2인분 이상만 팔아요. 4. 일이 많으니까 그냥 시켜 먹어요. 31번 찌개를 끓일 때 언제 두부를 넣어야 돼요? 1. 너무 작게 썰면 두부가 부서져요. 2. 찌개가 다 끓은 후에 넣으면 좋아요. 3. 지난주에 찌개 끓이는 법도 배웠어요. 4. 김치찌개를 끓일 때 언제 두부를 넣어야 돼요? 1. 너무 작게 썰면 두부가 부서져요. 2. 찌개가 다 끓은 후에 넣으면 좋아요. 3. 지난주에 찌개 끓이는 법도 배웠어요. 4. 김치찌개 끓일 때 두부를 넣어야 맛있어요. 32번 이번 달 전화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1. 국제전화를 많이 썼어요? 2. 요금이 내려서 다행이네요. 3. 전화카드 사용법을 알아요? 4. 인터넷 전화를 쓰는 것은 불편해요. 이번 달 전화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1. 국제전화를 많이 썼어요? 2. 요금이 내려서 다행이네요. 3. 전화카드 사용법을 알아요? 4. 인터넷 전화를 쓰는 것은 불편해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제주도에 여행 가려고 하는데 티켓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1. 제주도에 여행 가본 적이 없어요. 2. 다른 비행기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3. 그 기간에는 예약이 꽉 차서 어렵겠습니다. 4.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니까 편리했어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제주도에 여행 가려고 하는데 티켓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1. 제주도에 여행 가본 적이 없어요. 2. 다른 비행기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3. 그 기간에는 예약이 꽉 차서 어렵겠습니다. 4.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니까 편리했어요. 3. 그 기간에는 예약이 꽉 차서 어렵습니다. 4. 여행사는 예약이 꽉 차서 어렵습니다. 4. 여행사는 예약이 꽉 차서 어렵습니다. 4. 여행사는 예약이 꽉 차서 어렵습니다. 5. 여행사는 예약이 꽉 차서 어렵습니다. 34번 혹시 다른 부서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는 일은 먼지가 많이 나서 힘들어요. 1. 업무를 바꾼 다음에 훨씬 좋아져요. 2. 새로운 부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힘들어요. 3. 먼지가 너무 많아서 제가 청소를 다 했어요. 4. 부서를 옮길 수 있을지 사장님하고 의논해 볼게요. 4. 혹시 다른 부서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5. 지금 하는 일은 먼지가 많이 나서 힘들어요. 5. 업무를 바꾼 다음에 훨씬 좋아졌어요. 6. 새로운 부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힘들어요. 3. 먼지가 너무 많아서 제가 청소를 다 했어요. 4. 부서를 옮길 수 있을지 사장님하고 의논해 볼게요. 35번 35번 별로 못했어요. 4. 별로 못했어요. 3. 부산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5. 부산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4.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4.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 저도 금방 도착했어요. 2. 좋아하는데 별로 못했어요. 3. 부산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4.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36번 제주도 여행비는 2박 3일에 40만 원입니다. 37번 안전교육은 언제 해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해요. 안전교육은 언제 해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해요.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8번 저기 있는 사료들 좀 창고로 옮겨줄래요? 공구함 옆에 있는 사료요? 네. 그런데 사료가 많으니까 손수레를 사용하세요. 네. 손수레는 어디 있지요? 용접기 옆에 있어요. 용접기 옆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가져다 쓰세요. 저기 있는 사료들 좀 창고로 옮겨줄래요? 공구함 옆에 있는 사료요? 네. 그런데 사료가 많으니까 손수레를 사용하세요. 네. 손수레는 어디 있지요? 용접기 옆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가져다 쓰세요. 39번 내일 오전에 납품할 물건 포장은 다 끝났지요? 네. 크기별로 분류해서 포장해 놓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음... 주문서에 있는 대로 준비가 잘 되었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어제 농약을 뿌렸는데 그 이후로 얼굴에 뭐가 났어요. 농약을 뿌릴 때는 조심하셔야 해요. 주사 맞고 처방전 받아 가세요. 네. 약은 얼마 동안 먹어야 하나요? 3일 정도 드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어제 농약을 뿌렸는데 그 이후로 얼굴에 뭐가 났어요. 농약을 뿌릴 때는 조심하셔야 해요. 주사 맞고 처방전 받아 가세요. 네. 약은 얼마 동안 먹어야 하나요? 3일 정도 드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번 문제라 1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